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성적으로 감성에 취해서 제목들을 달아봤는데 자동차라는 기대를 갖고 백신이라는 모멘텀을 만나 철관과 금융의 고비를 넘고 반도체와 함께 다음 주도 실적만 바라보네 이렇게 쭉 이었을 때 한 줄이 되게 그냥 나름대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인데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그 성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면 또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라는 기대를 갖고 자동차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지금도 계속 강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지난주에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판매 현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만 증감률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월요일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글로벌 업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기차가 유일한 흑자 기업을 기록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적자를 기록할 것과 대비해서 기대가 많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실적을 잘 낸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현대자동차가 2분기 5903억의 영업이익 기아차는 1451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올해 2분기 4, 5, 6월에 그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꼭 좋다고만 봐야 되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비중이 확실히 늘었죠 국내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해요 특히 신차 모멘텀에 힘입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외에 다른 나라 북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박했다고 봐야겠지만 유럽과 북미의 좀 부진이 눈에 띄는데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물론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겠지만 고착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반면에 월요일에 발표됐던 실적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BM이었는데요 에코프로BM은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의 핵심 부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도 괜찮았고 올해 1분기 대비해서도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대수는 좀 적지만 근데 전기차 2차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히 형성이 됐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오늘 테슬라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박은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금 더 모멘텀 친환경차 전기차와 수소차로서의 특히 모멘텀이 조금 더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어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백신이라는 모멘텀을 만나 실적 시즌 가운데서 가장 좀 뭔가 이렇게 눈을 가게 하는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모멘텀이 이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이번 주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원 면역 반응이 나왔고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이 있고 그 안에서 옥스포드 대학교와 함께 합작을 해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있죠 근데 전원, 이 전원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1077명이라는 인원이 영국 사람들 18세에서 55세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했는데 1077명의 항체 반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대단했죠 모더나 이슈가 있은 지 일주일, 채 일주일 됐나요? 그 일주일 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쾌거를 달성을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갔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점이 하나 더 놀라움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거점 생산업체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담당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중에 한 축을 또 담당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SK케미칼, 그 위에 있는 SK디스커버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모더나 이슈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접종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린다 집단 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해 볼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3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화이자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화이자도 이제 초기 임상에 성공했습니다 화이자는 대상 인원이 60명이었는데요 어쨌든 모더나보다 좀 많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좀 적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정부에서 백신 1억 개를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모멘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야 뭐 백신 모멘텀이 약간 빅3로 좀 재편이 되는 것 같고 그 빅3의 모멘텀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로 발표된다는 게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를 비롯해서 당분간 백신 관련주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겠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는 아직까지 부인을 한 상태지만 만약에 진짜 상장까지 간다면 정말 또 바이오 국내 바이오 종목들한테는 또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확실한 실적 시즌 가운데서 신스틸러 확실한 신스틸러 하나를 꼽자면 백신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입니다 철강과 금융이라는 고비를 넘고 철강과 금융은 사실상 고비였죠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요 철강 실적이 좋게 나왔을 리가 없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85억 물론 연결 기준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직까지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분기 실적으로 적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포스코라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반등하는 추세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는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꽤 나오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적표보다도 앞으로 하반기의 전망이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고비를 넘을 때는 KB금융도 생각보다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봤고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물론 좋았죠 2분기 실적이 심지어 1분기보다 단기 순이익이 더 좋게 나왔고요 특히 증권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보험과 특히 은행에서 단기 순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은 나쁘게 나오고도 주가가 좋았고 금융은 좋게 나오고도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오히려 그 기대감이 올랐던 게 오히려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도 반등으로는 전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망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장밋빛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표보다는 하반기를 더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 와중에 수요일에 또 한 기업이 실적을 더 발표를 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은 코로나19가 있어도 실적에 어떤 피해를 덜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약을 챙겨 먹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2분기 실적 영업이익 811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아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되게 애매했죠 오전만 해도 계속 실적 좋게 나왔다라고 하고는 전혀 그런 상황에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이 노란선 21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 긴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바이오는 확실히 실적이 좀 그래도 믿을만 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강과 금융, 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요일이었고요 또 목요일도 그랬죠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실적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는 표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1조 원 이상을 찍었거든요 특히 1조 원 이상도 아니죠 거의 2조 원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2조 원 가까이를 찍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4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주가는 전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좀 억울한 게 안 좋았던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마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에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꽤나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7월 한 달 동안 전기전자에 외국인 수급인데 보시면 빨간불이 확실히 많죠 파란불이 확실히 적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겠거니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를 보니까 파란불이 정말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샀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고 국내 지수를 봤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확연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사를 모아봐도 헷갈립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서버 디램 가격 하락에도 선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현대차 증권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3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그런데 또 2분기 깜짝 실적에도 미래가 검은 구름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을 냈지만 하반기 전망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가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그렇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계속 오랜 기간 횡보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라는 게 명백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순환의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젠가 다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될까 라는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성적표가 나와도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가 저는 거의 진짜 메인 이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이게 더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SDI를 먼저 썼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럼 이 두 기업도 실제로 실적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반등을 이어가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주가의 반등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과 롯데정밀화학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2차전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정유주 부분에서도 분명히 봐야겠죠 1분기에 정말 실적이 안 좋았고 오늘 SO1의 실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혹시 SK이노베이션은 다른 부분에서 좀 메꿀 수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 똑같이 화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쪽은 경기 개선의 어떤 그런 흐름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 이렇게 세 개를 모아봤는데 OCI도 정말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 흐름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거의 뭐 날개가 돋힌 듯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OCI가 이제 정책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나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정말 날개를 달고 30만 원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흐름인데 이것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2분기 실적이 정말 기대한대로 좋게 나오면 주가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언택트가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네이버 실적과 관련해서 그 기점으로 한번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해외로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아마존 FAAA네요 왜 A가 이렇게 많지? 이거 구글이죠? 이게 G죠? FAAG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팽팡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최근에 정말 신고가 행진,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그 나스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제는 좀 흔들렸죠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잉과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두 종목을 묶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 거의 전면적 직전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저는 그건 처음 봤어요 서로 대사관을 빼라, 방을 빼라라는 거는 처음 봤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죠 근데 과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그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주죠 우리 미국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두 기업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만큼은 괜찮았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경제를 봤을 때도 GDP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3%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소비 심리 자체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정말 그 부분이 확인이 됐는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실적을 통해서 한 번 더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종목의 실적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이번 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다음 주 실적을 뭐 말씀드린 대로 나열해 드린 대로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모멘텀 백신 모멘텀 저는 이렇게 3대 제 기준에서 3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화이자 이렇게 3개를 꼽았는데 이 3개의 모멘텀이 일단 임상 초기 임상이 다 끝난 상황에서 3상 임상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다음 주에는 더 중심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겁 adesso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을 Så 감사합니다.